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6장 25절에서 32절까지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6장 25절부터 3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날 밤에 요하께서 기도원에게 이르시되 네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네 아버지에게 있는 바할의 재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 상을 찍고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요하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재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시니라 이에 기도원이 총 열 사람을 데리고 요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업 사람들을 두려워하므로 이를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그 성업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직 바할의 재단이 파괴되었으며 그 옆에 아세라가 지켰고 새로 쌓은 재단 위에 그 둘째 수소를 들였는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것이 누구의 소행인가 하고 그들이 케어 물은 후에 이르되 요하스의 아들 기도원이 이를 행하였도다 하고 요하스가 자기를 둘러싼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할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할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바할이 과연 신일진데 그의 재단을 파괴하였은즉 그가 자신을 위해 다툴 것이니라 하니라 그날의 기도원을 여릅바하리라 불렀으니 이는 그가 바할의 재단을 파괴하였으므로 바할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라 함이었더라 아멘 수요예배 가운데 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오신 귀한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저는 젊은이 부서를 섬기고 있는 정의균 목사입니다 우리 말씀을 듣기 전 먼저 이렇게 감사를 드렸으면 좋겠는데요 전주가 추수감사주일이었지 않습니까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정을 지켜주신 하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하나님께 고백해볼까요 우리 가정을 지켜주신 하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진정 어린 여러분의 축복이 이곳에 감사와 또 사랑의 시간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영웅 이야기들은 언제 들어도 질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삶이 답답할수록 그 영웅들의 이야기들을 듣다 보면 참 기분이 좋아지죠 저도 어릴 때부터 그 영웅 이야기들을 좋아했습니다 저에게는 사랑스러운 네 자녀가 있는데요 막내의 정결이라는 아이가 있습니다 정결이가 공룡을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크렁 흉내를 내면서 많은 개구장이 행동들을 하고 다녀요 그게 어디서 왔지 생각해보면 제 어릴 때 똑같은 생각들이 듭니다 저도 어릴 때 골목대장이었습니다 둘째 가라면 서러운 골목대장이었죠 참 말썽을 많이 짓는 엉뚱한 아이였습니다 어느 날이었어요 비가 참 많이 온 날이었는데 공사장에 깊게 패인 그런 웅덩이 같은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누군가가 장롱을 버리고 간 것입니다 아 참 그게 장롱이 우리 골목 친구들에게는 돗담배로 보이지요 얼마나 타고 싶은지 모릅니다 그 배는 저의 것이다 우리 모두 타자 해가지고 그 배를 타서 저는 선장이 되어서 철없이 즐겁게 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 그 장롱이 어떻게 배에 갔겠습니까 조금만 흔들려도 금세 빠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도 탔죠 친구들도 탔죠 앞으로 돌격하면서 친구들이 젖는 순간 그 배가 뒤집혀버리는 거예요 다 그 웅덩이에 빠져가지고 온몸이 완전히 흙으로 더럽혀져서 집에 가서 부모님께 굉장히 큰 혼남을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그게요 저에게 철이 들게 했습니다 정말 웃기게도 그 순간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슈퍼맨이었거든요 삶을 살면서 저도 진짜 슈퍼맨처럼 살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며 동경하던 그런 영웅들이 있었는데 아 그날 나는 슈퍼맨이 아니구나 나는 영웅이 될 수 없구나 라는 생각에 철이 들었어요 그래서 주일학교에 열심히 나갔습니다 왜냐고요? 주일학교에도 영웅들 이야기가 너무 많잖아요 오늘 우리 등장하고 있는 여릅발이라고 하는 여릅의 새치라고도 불리는 기두원 300용사 너무 멋있었습니다 또한 다윗과 골리앗 몇 미터일지 알지 못하지만 자신의 키를 월등히 넘어서는 그 골리앗에게 전혀 위축되지도 두려워하지도 않고 달려가서 골리앗을 물리치는 하 다윗이라는 영웅 삼손 듣기만 해도 제게 참 큰 기쁨과 은혜를 더해 주더라고요 그런데 계속해서 성경을 보고 있는데 아 뭔가 미심쩍한 것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도저히 닮을 수 없을 것 같더라고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 영웅들의 이야기 속에 내가 닮을 수 없는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담겨있다는 것을 보게 되면서 하나님 이 영웅들은 어떻게 해서 영웅이 된 겁니까? 저도 삶의 영웅이 되고 싶은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그 영웅들의 그 귀한 일들을 내 삶 속에서도 경험할 수 있는 겁니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됐었거든요 그렇게 살다가 이렇게 목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담겨있는 그 많은 영웅들이 실상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설명하기 위한 하나님의 극률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위해 담겨져 있는 사람들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더라고요 오늘 바라보고 있는 이 말씀 사사기 6장 25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도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죠 그것은 구약 때 뿐만 아니라 지금도 동일합니다 그러나 그 사랑이 멈춘 것 같은 때가 나타납니다 내가 기도를 하는데도 하나님께서 듣지 않는 것 같고 내 삶이 왜 이렇게 막막하지? 라는 그런 생각들이 드는 그런 날이 온다라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요 두 가지의 선택 앞에 서게 되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6일 동안 마주한 세상에서 들어왔던 경험과 또 그들의 주장들, 그 계획들에 길을 기울이게 된다는 것 또 한 가지는 우리를 진심으로 사랑하시기에 우리의 삶에 성령으로 내주하시어 우리의 모든 것을 감찰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더욱 다가가게 되는 이 두 가지 길 앞에 서게 된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이 그것을 깨닫게 하는 첫 시도의 문을 여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릇발은 두 대립의 이야기예요 그저 하나님께서 어떤 영웅을 들어서 그 영웅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들을 감당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한 것 같이 보이는 이 말씀 속에 실은 두 대립이라고 하는 헛되고 거짓된 것과 진정한 하나님의 법이 대립하며 그 속에 무엇을 택할 것인가 너의 삶을 결정하게 되었다라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냥 펼쳐지는 이야기만 담겨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상의 그 모든 스토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뜻을 두시고 섬리적 위대하심을 이끌고 계시는지를 알게 하는 본문이라는 것이죠 그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에 거짓된 풍요와 명예의 허상이라는 것인데요 우리 본문 말씀 25절에서 27절까지를 다시 한번 그 마음을 가지고 함께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도원에게 이르시되 네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발의 재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 상을 찍고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네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재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아 네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시니라 이에 기도원이 종 열 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하므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디의 이야기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무엇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까? 바할과 아세라의 재단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없애기 위해서 열 명의 기도원과 종이 가야 할 만큼 제대로 갖춰진 하나님이 그렇게 미워하시는 지금 우리가 새벽을 통해서 계속 살펴보고 있는 것처럼 산당과 버금갈 우상 숭배의 재단이 어디에 있다고요? 바로 왔으라고 하는 기도원의 아버지 집에 꾸려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누구도 이것이 이상한 거라는 것을 생각하지 못합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일까요?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품 안에서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의 그 가운데에 어찌하여 우상 숭배의 것들이 서 있느냐라는 것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기에서 되게 여러 가지 것들이 생각되고 있습니다 거짓과 풍요의 거짓된 풍요의 명예 그 허상에 대해서 우리가 여기에서 살펴야 될 것들을 하나님께서 순차적으로 살펴 가게 하시는데요 첫 번째는 히브리어 미쓰베아흐라고 하는 희생에 대한 것입니다 왜 그들이 그 우상이 아무런 힘도 없고 어떠한 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들어왔는데도 이것 가운데 서게 되었느냐 바할과 아사라를 살펴봐야 되는 것이죠 바할은 헛된 시인이기도 하지만 그 당시 가난한 모든 지역과 또 미디안에게는 굉장히 큰 힘을 발휘하는 것으로 자기들이 믿고 따르던 신이었습니다 바할은 풍요 또한 농사, 번개 이런 수식으로 될 수 있는 좋은 것들을 다 갖다 댈 수 있는 주인이라는 신이었죠 그래서 그들은 그것에게 희생제사와 모든 드려질 수 있는 제의들을 계속해서 드려왔습니다 아세라는 어떻겠습니까? 그의 아내와 같겠죠 그러니 무엇이 따르겠습니까? 풍요와 다산 그런 것들이 병행하여 바할과 아세라를 섬기며 그들이 보아올 수 있었다는 거죠 이것을 구체적으로 생각하면 네 가지의 제의를 드렸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그들은 희생제물을 번제로 드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살펴본 25절에서도 밝히고 있듯이 그 바할과 아세라를 섬기기 위해서 산당이 꾸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번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즉 희생제물이 필요한 제의가 갖추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무엇입니까? 아세라를 섬겼다는 것을 통해서 성적 유희와 성전 상려라고 하지요 그러니까 즐거움을 더해야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그 제의 속에 들어 있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아세라 목상을 찍어버렸다라고 하는 걸 통해서 나무 목상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증이 여기는 우상 숭배에 대한 것들도 그들이 섬기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마지막은요 인신공양도 드렸을 것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게 합니다 우리가 토요일날 새벽에 살피게 되겠지만 그 당시에 이방 민족을 섬기던 이들 열한기 하에서 그것을 16장에 만나게 되거든요 이때 지금 기도원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때도 그것에 대해서 그들이 영향을 받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이요 그런데 왜 그들이 이것 가운데 그러한 미혹 가운데 서게 되었느냐 이것이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라는 거죠 그것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언약을 통한 기다림의 신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전능하심을 의지하면 그 기다림이 결단코 헛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나 그 기다림 속에 지쳐버리거나 지금 직설적인 변화와 화려함을 원하게 되면 바할과 아세라라고 하는 모든 것들을 잊은 채 살아가고 있는 그들의 길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현명해 보인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것을 염두에 두기를 바라시며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알다시피 기도원이 얼마나 부끄럼쟁이인지를 압니다 네, 미대 안에 곡식을 뺏길까봐 포도주 틀을 짜는 곳에서 음식을 까부고 있었지요 두려움이 있고 하나님께도 계속해서 묻는 그런 부끄러운 모습의 사람 그러나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오셔서 대장부라고 분명하게 네가 할 일에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음을 이야기하시며 우리가 어떠한 삶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작정하시면 그 모든 일들이 완전히 변화될 수 있는 것을 우리에게 기도원을 통해서도 살펴주고 계시며 또한 그 상황 속 하나님의 백성들마저 바할과 아세라를 섬기는 일에 앞장서고 있는 그 참남함의 모습들 속에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보며 나는 어디에 서야 할 것인가 내 삶은 어디에 중심을 두어야 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을 보게 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여기에 바할과 아세라라는 그 헛된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권적 선포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하시죠 하라스라는 말 바할 재단을 헐어버려라 그리고 카라트라는 찍어버려라 라는 말씀을 원문을 살펴보면 이야기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것은 뭐냐 너희가 그렇게 밉게 보이고 그것이 정말 그럴듯해 보여서 세상을 다 이끌어가고 있는 것 같이 보이는 그 바할을 나는 단순히 물리적으로 파괴하는 것을 넘어서 건의와 상징성 그 자체를 무너뜨려 버리겠다 우리가 헛되다는 것을 알지만 그것에 의지하여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얘기한다고요? 하라스 헐어버려라 그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선포해 주신다는 거죠 두 번째 카라트는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찍어버리다 아세라 목상을 찍어버리는데요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그것을 그냥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속에 뿌리 내리게 버린 그 아세라를 뿌리채 뽑아버려라 어떠한 힘도 없는 것에 너희의 믿음이 너희의 생각들이 가 있는 것을 주의하며 그 길이 아닌 나의 길 가운데 서기를 원하시며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세상을 바라보길 원하십니다 그럴듯해 보이고 뭔가 물질적 풍요를 줄 수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그 현상 속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것을 붙들길 원하신다라는 거죠 하라스와 카라트 헐어버리고 찍어버리는 그 모든 우상 숭배의 더러운 것들을 뿌리채 뽑아 온전히 모든 권위가 하나님께만 있음을 분명하게 인식해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25절부터 27절을 통해 살펴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것에서는 또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둘째 수소를 왜 바쳤냐 저 궁금하죠 그때는 소는 경제적 간념의 최고의 가치죠 첫째 소는 농사를 지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둘째 수소는 제의를 위해 조금 살 수 있는 집들 괜찮은 집들 그런 집들이 갖추고 있었을 수소에 가깝습니다 또한 7년 된 수소를 바쳐라고 얘기하시죠 왜겠습니까? 미디안의 압재가 7년 동안 이루어지고 있었고 또 7년은 완전 술을 뜻해서 하나님께서 이 더러운 것에 질려버리셨다 더 이상 내가 그런 참혹하고 비참한 내 백성들이 내가 아닌 다른 것을 바라보며 만족해하고 기뻐하는 모습을 볼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을 둘째 수소를 통해서 헐어버리고 찍어버리며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를 이제 주권적 선포를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거짓된 풍요의 명예의 허상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정한 풍요와 명예는 무엇인지를 살펴야 되겠지요? 우리 본문 31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요하스가 자기를 둘러선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하를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하를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바하리 과연 신일진데 그의 재단을 파괴하였은 즉 그가 자신을 위해 다툴 것이니라 아멘 여기서 이제 진정한 풍요와 명예의 본질이 어디 있는지를 살펴줍니다 첫 번째 다투다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것은 히브리어로 리브라는 단어입니다 이 다투다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다툼에 대한 것들도 포함되어 있지만 법정인 소송 그 소송 가운데서 명확하게 갈등된 것 공의적으로 또 공표화된 것 그 가운데서도 분명하게 잘잘못을 가리는 CCCBB와 옳은 것들을 분명하게 가리는 그런 단어로 리브가 사용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봐야 합니다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는 이 시간 모든 것을 다 헐어버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할과 아세라라고 하는 신들은 어떠한 결정으로 어떠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침묵합니다 움직일 수 없습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세상도 그러합니다 물질이 힘이 있다고 느껴지시죠? 그런 내가 물질에 힘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내가 물질에 끌려가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에 보이는 것과 내 욕심에 눈을 팔려버려서 그것에 힘이 있다라고 여긴 나머지 그것에 부여한 헛된 마음들이 그것이 진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가진 것처럼 착각해 만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분명하게 선포하십니다 나만이 진정한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가 보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그것이 너가 다투기를 원해서 그들을 찍어버리고 헐어버려도 나올 수 없는 바할과 아세라의 모습을 통해서 진정 발견하기를 원하는 모습이다라는 거죠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야샤라고 하는 구원하다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외에 답이 없죠 예수님만이 우리의 삶을 온전히 회복시키시며 생명과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분을 바라보는 것이죠 이 야사라는 단어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자 어떠한 분이신지를 명확하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온전히 이 모든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시구나 하나님은 그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내 삶이 막혀있는 문제들 또 해결해야 될 문제들 앞에서 정말 버겁고 힘겨워서 세상의 방법이라도 좋으니까 그걸 통해서 이거 해결하고 보자 라고 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리하면 안 된다 그건 아니다 그건 해결이 될 수 없으며 너의 삶을 내가 원치 않는 길로 인도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 야샤라는 단어를 통해서 선포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이 야샤라는 단어에서 분사형으로 가면 모시야 여러분이 아시던 메시야라는 단어가 파생되죠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밖에 없습니다 미대한 백성들에게 7년의 압제를 당하다 보니 너무 먹을 것이 없고 힘겨웠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믿고 있다고 하는 그 헛된 신을 통해서 자신의 삶들도 바꾸면 좋겠다라는 그런 허상된 것을 쫓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은 해결 방법이 될 수 없으며 나만이 오직 생명과 번영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참 하나님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믿음의 초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해결해야 될 문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너무나 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다리라고 하셔도 그것을 꼭 해결하셔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어쩌면 더 큰 아픔들을 가지고 올 줄도 모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 그 중심에 이 믿음을 가진 기도원의 아버지가 바할과 아세라를 섬기는 재단을 뿌려놓고 계속해서 하나님과 병행해서 살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한 그 현실을 우리에게 마주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그 문제와 시급한 또 중요함 그것에 빠져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를 짓밟으시며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선포하시며 오직 나만이 너희의 생명과 너희의 구원과 너희의 모든 삶을 주관하는 분이심을 선포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진정한 풍요와 명예를 우리가 알기를 원하십니다 진정한 풍요와 명예의 본질은 하나님 외에는 없다는 것이죠 그분이 멀어 보여도 그분은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셨습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십니까? 원약하셨습니다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너의 삶을 떠나지 않으며 절망 가운데 거했을지라도 내가 너를 건지어 나와 함께 동행해야겠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는 것을 사랑하는 여러분 삶의 초점으로 분명히 잡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두 가지의 대립을 보았습니다 마지막인데요 우리 32절을 통해서 말씀을 마감해 보겠습니다 32절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그날의 기도원을 여름발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가 바할의 재단을 파괴했으므로 바할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라 함이었더라 여름발 바할과 싸우는 자 기도원이 그런 인물로 보였습니다 그러나 기도원은 거기 서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냥 밀만 까불러서 먹을 수 있는 양식만 있으면 된다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그는 아버지의 산당에 제사는 드리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25절을 통해서 네 아버지 네 아버지라고 이야기하시다가 26절에서는 네 하나님 여호와 라고 말씀하는 걸 통해 어느 정도의 선은 지키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원에게 이 기도원에게 여름발이라는 말씀을 하시며 우리에게 동일한 선포를 하고 계십니다 너는 그 거짓된 허영의 풍요와 명예에 맞서 싸우겠느냐 내가 진정한 이 모든 세상의 주관자인 것을 믿느냐 하나님은 오늘 이 여름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웅의 초점에서 어떠한 사람일지라도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끌고 이끌고 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원의 행위를 설명하면서 그의 삶에 내가 그 모든 것을 행했다라는 것을 원문을 통해 우리는 생각할 수 있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여호와 여호와의 뜻이 무엇입니까? 스스로 있는 자 그는요 생명의 근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진정으로 넘어설 수 있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그 여름발에 믿음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발이 아무리 그럴듯해 보이고 아세라가 나에게 잠시 잠깐의 근시한적인 기쁨 그 성행위의 제의를 통해서 느끼게 되는 그런 잠시 잠깐의 욕망과 더러움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참된 창조와 생명의 주인 대신 하나님을 여러분 가운데 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을 마치려 하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거짓된 풍요와 명예를 분별하여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소서 세 가지로 우리가 오늘 받던 말씀을 짚을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것이었죠 거짓된 풍요와 명예를 분별하라 여러분 삶 속에 기가 막히게 속삭여 들어와 있는 그 거짓된 것들을 분명하게 분별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진정한 풍요와 명예는 오직 하나님께만 속해 있다 이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마지막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의 행동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동과 성공과 권력은 어쩌면 우리에게 안정과 풍요를 주는 것처럼 거짓말하는 사단의 방법일 줄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동과 성공과 권력은 우리를 파멸로 이끌 것입니다 그러나 바레의 재단 그것이 세워져 있던 곳 그곳에 기도원을 보내시어 헐어버리고 찍어버려 그 뿌리까지도 남기지 않도록 하신 하나님을 기억한다면 우리의 삶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붙드시며 그 붙드신 강한 오른손이 결단코 우리를 허망한 길 사망과 음침한 걸작이로 지날지라도 주의 비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아니하신다고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여러분을 오늘도 바라보고 계시며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며 여러분의 삶이 헛된 우상에게 끌려가는 그런 나약한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유혹과 시험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또 그 거센 저항에 답이라도 주는 것처럼 돈을 의지해 볼래 또 친구를 의지해 볼래 세상에 어떤 것을 의지해 볼래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거기에는 해결책이 없습니다 그것은 나를 수렁으로 끌고 갈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만앙의 왕 되신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의 삶에 진정한 풍요와 명예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믿음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그 마음을 담아서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